고막을 털어라! 렛츠고 턴! 말 그대로 우리 쇼더넌 여러분들의 고막을 털어보는 곧단 순서 숨어있는 우리 아티스트들의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쇼더넌의 고막을 훔쳐버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음악이 멈추지 않아요. 30분 동안 커두스 형 어울리지 않게 말이죠. Never stop the music for 30 minutes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 무한 성장을 얻어가면서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그룹입니다. 대박 징조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자 AB6IX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부탁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AB6IX의 두 분이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AB6IX 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 웅입니다! 원래는 웅과 동현씨가 나와주기를 하셨는데 동현씨가 약간 컨디션 난조가 좀 있으시다면서요? 네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야 그래서 우진씨가? 네 집에서 이제 에어컨 딱 틀고 오늘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밥을 좀 먹을까 먹을까 하고? 네 먹을까 하고 딱 했는데 갑자기 달려왔습니다. 이야 의리 있어요. 역시 의리네요 의리네요. 우진씨 없으면 AB6IX가 안 돌아가죠? 네 그렇죠. 잘 돌아가요 상황입니다. 자 박우진씨는 올해 2월에 솔로로 한 번 왔었고 웅씨는 작년 5월에 완전체로 본 게 이제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바로 저희 AB6IX 완전체 앨범 준비를 바로 들어왔고요. 저희가 또 콘서트도 있었어가지고 어디서? 저희가 서울에서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요? 네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 시작해서 해외 투어까지 쭉 가는데 또 그거 준비한다고 바로 정신없이 준비했습니다. 바쁘게 사셨네요. 와 일본 투어하고 미국 투어를 하셨네? 네네네. 이제 갑니다. 가야 돼요. 일본? 네 한국을 시작으로 아 아직 안 했어? 해외는? 네 일본과 미국과 여러 곳 많이 갑니다. 처음 가는 건가요 해외 투어? 아니요 저희 갔다 왔고 작년에도 작년에 갔다 왔고 반응은 어때요? 한번 가보면 반응 이제 또 일본이 좋아요 미국이 좋아요? 어 일단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반응이 반응이 한국이 제일 좋죠 무조건 아 그럼요 아 근데 미국 분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막 춤도 추시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본분들은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지만 일본분들은 예의를 많이 갖춰주시고 맞아 맞아 일본 팬들이 좀 그렇지 음 팬분들 반응이 열광적인 게 더 미국 쪽이 그런데 유독 미국 쪽에서 인기 많은 멤버가 있습니까? 어 누가 있을까요? 우진이나 뭐 다 다 비슷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거 같아요 누구 한 명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 전체 공연을 좀 즐기시는 거 같아요 오 그래요 일본분들은 보면 뒤에 가서 이렇게 줄을 쫙 서서 기다리고 사인받으려고 기다리시죠 네 맞아요 너무 질서 정연하시고 질서 정연하죠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라고 생각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자 이제 고막을 털어라 이제 부터 우리 쇼다는데 고막을 털어볼 텐데 첫 곡은 아무래도 AB6IX의 신곡을 가지고 고막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보하시죠 네 저희 타이틀 곡이 이제 루저라는 곡인데요 루저 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이 직면하는 좀 뭔가 공허함 불안함 같은 거를 담은 노래예요 그래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루저 제목이 루저가 패배자 실패자 이런 뜻인데 네 이게 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패배자는 이건 사실 누구한테라기보다는 오늘은 루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조심해라 이런 건가요?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약간 좀 의미 부여하기 나름 뭐 이 노래 안 듣는 사람 루저다 뭐 이런 느낌 강하다 반년한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니까 헐트쇼 안 듣는 사람들은 아니면 루저야 루저야 다 루저야 뮤직비디오에도 역대급 제작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까 미리 저희가 봤거든요 뮤직비디오요 여기서 봤는데 세트도 그렇고 CG도 그렇고 뭐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신경을 아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늘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 3년만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다는 좋은 순간 음악이 진짜 좋은가 보다 루저 음악도 너무 좋고 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상해라는 걸 또 받아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본인 생각에 딱 킬링 파트인지 우리 우지 씨가 생각하는 파트는 어디예요 일단 안무적 퍼포먼스적으로도 저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곡적으로도 사실 지금껏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 느낌을 좀 많이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같이 보여드린 포인트 안무와 그리고 마지막에 퍼포먼스 안무가 있는데 조금만 보여주세요 포인트 안무 포인트 안무요 포인트 안무는 노래를 웅 씨가 불러주면 우지 씨가 좀 보여주면 되잖아 난 get a little loser 루저 루저가 포인트입니다 루저 그 외에도 퍼포먼스 굉장히 엄지 척을 반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루저 루저 오 맞아요 완전 잘하시는데 완전 잘해? 네 그러면 루저 한번 AB6IX의 신곡 계속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완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지만 좀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럼요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괜찮겠어요? 밥을 먹으려고 그러다가 와가지고 괜찮겠냐고 그렇죠 빈속이긴 하지만 저희가 후렴구에 댄스는 또 빈속이지 네 그렇죠 후렴구에 또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저 듣겠습니다 예 말해주 tell me please You got me or my knee 난 시들어진다 이제 빛이 보이지 않아 이제 더는 피어날 수 없는 꽃이 돼야지 빛과는 반대로 어둠을 날 데려가 잡아 내게로 유유야 구원해준 날 유유야 아물치 않은 그대 그 상처들이 또 되돌아와 내게로 유유 기나긴 어둠 속에서도 끝이 있을까 길을 잃은 날 Loser Loser 날 구원해줘 Lalalalalalalala 어둠이 날 또 놀러 어차피 나는 그저 Loser Loser I know it 영향 방황이니 흐름이니 더 너른 후 끝까지 옮긴 저 희망의 끝에서 몸부린 적에 날이 너무 날이 높게 난 기분을 이룬 Loser Loser I know it 루시야 루시야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가야지 가야지 직접 퍼포먼스를 보여주셔서 방청객들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멋있죠 감사합니다 9603 방청객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 읽어볼까요 네 9603님께서 방금 춤 봤는데 형인데 반하겠다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9603님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형이시네요 저분이 요가 하시는 분이에요 요가요? 네 요가 강사인데 야 그렇습니다 멋있네요 9957님 그리고 0612님이 전홍씨와 우진씨 얼굴 너무 작아요 세상 잘생겼어요 눈호강합니다 집에 가면 우리 신랑 오징어로 보일 듯해요 네 지금 제가 일단 오징어가 된 것 같고요 저랑 생방을 같이 하고 지금 주말권을 녹음하고 있는데 생방 2시간 동안 저를 보다가 두 분을 보니까 눈이 정화가 되는 그런 느낌처럼 앉아 계시네요 9957님 으악 전홍님 내가 본 아이돌 중에 제일 조각 꽃미남이세요 우짜염 대박이다 9557 어디 계세요 9957 와 감사합니다 제 편 아니었나요 감사합니다 8243님 아내가 좋아하는 박우지씨 잘생겼네요 질투나게 어디 계세요 8243님 부부예요 부부 감사합니다 아내가 우리 좋아하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조난하셨나봐요 아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선진 이선진 이선진씨 한 번 더 해주셔야죠 팬이라는 선진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곡 루저가 대박 징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어떤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콘서트에서 선공개로 우리 팬분들에게 저희 신곡을 보여드렸어요 먼저 먼저 근데 항상 그 무대 할 때마다 제 바지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뭔가 신곡이 잘 될 건가 보다 그러니까 잘 됐던 곡들이 전부 바지가 찢어졌어요? 아니요 처음 찢어져가지고 처음 찢어진 거야? 네 처음 찢어져가지고 우리가 AB6IX가 K-POP을 좀 찢을 것 같다 찢어버릴 것 같다 찢어버릴 것 같다 라고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있었는데 음악방송 1등까지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와 진짜 대박 징조였네 바지를 계속 찢어야겠는데요 그니까요 조금 이렇게 칼집이라도 내고 올라가고 그래 예전에 누구지? 어떤 그룹이지? 샤이니 샤이니의 태민 태민이 그렇게 솔로곡 낼 때인가? 그룹곡을 낼 때 바지가 그렇게 가랭이가 찢어질 때면 그 곡이 대박이 난 아 진짜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갑자기 기억이 나네 보니까 그래서 좀 잘 되고 있나봐요 좋아요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AB6IX 멤버들이 직접 골라온 노래들로 고막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웅씨가 첫 번째로 선곡을 해왔는데요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데 직접 소개해주세요 저는 이제 버즈 선배님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가져왔는데 이게 사실 90년대 남자들이라면 무조건 다 아는 곡이잖아요 무조건 다 아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이걸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작곡? 시작을 이걸로 딱 해서 그냥 분위기를 좀 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편하게 부르는 느낌이어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웅씨가 소위 말하는 핵인싸라고 친하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미주, 러블리즈미누, 전소미, 권은비, 박지훈 영케이 데이식스에 웅성우, 하성운, 유겸, 갓세븐에, 아이엠, 몬스타엑스 언제 다 친해졌죠? 디케이지, 재찬 아주 핫한 친구들이랑 우리 멤버들보다는 이분들이랑 더 친합니까? 멤버들이랑 더 친하죠 멤버들이랑 더 친하죠 그럼요 언제 다 친해졌어요? 그 제가 또 연습생을 오래 했었어요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 오래 해가지고 그때 알게 됐구나 제가 또 회사를 막 옮겨 다녔었어가지고 그때 옮겨 다니는 회사에서 막 데뷔하고 뭐 다른데 가서 데뷔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그랬어요 아 잘돼서 너무 좋겠다 너무 기분 좋죠 좀 불러봐요 여기에요? 네 같이 아 좋죠 아 이 노래를요? 아 이 노래를? 아 이 노래를? 뭐지? 죄송해요 기억이 안나가지고 가사 올려줄거에요 내가 살아올거에요 아 쇼 꿈دة 없이 태양을 북극거리고 오랜 꿈은 비걱거리고 굴러긴 자동차를 타고서 꿈의 날개로 구름 속을 산책할 거야 낡은 아모니카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y love and I 찾아 떠날래 Go! 아우 잘한다 자 그럼 버즈의 나에게 떠난 여행 완곡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곡은 우리 래퍼인 우진씨의 최힙합곡이라고 합니다 바로 노래 나갑니다 이것은 지아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이시죠 지코 지코 형을 좋아하는데 사람이라는 곡이죠 이 노래가 특히 가사가 굉장히 가슴에도 많았고 공감도 많이 되는 그런 가사입니다 약간 위로도 좀 받고 네 AB6IX의 솔로의 첫 주자가 바로 우진씨였습니다 네 어때요 솔로 활동을 했을 때랑 또 다시 그룹으로 돌아와서 완전체 활동을 하니까 뭐예요? 어... 사실 일단 좀 더 같이 하는 게 그래도 무대할 때도 뭔가 함께하는 재미도 있고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확 약간 다 받고 그쵸 두 명 내가 다 받고 엔딩 요정도 맨날 혼자고 오 그래도 좋죠 하하하하하하 두 개 다른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음... 아니 노래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샤워할 때 노래를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나도 샤워할 때 노래 많이 하거든 그쵸 이렇게 끌리는 노래 네 끌리는 거 요즘엔 어떤 게 좀 끌리세요? 요즘에는 사실 저희 노래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노래 부를 그...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활동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계속 그 노래방에서 생각이 나는 거군요 네 한 5분 정도 샤워하고 나가서 바로 자야 합니다 들어봤어요? 샤워할 때 노래 부르는 거? 옹씨? 어 근데 샤워할 때 노래 부르는 거는 사실은 많이 못 들어봤는데 근데 노래 부르면서 어? 얘 왜 잘하지? 좀 이런 생각한 적은 있어요 래퍼여서 래퍼인데 왜 잘하지? 사실 옛날에 데뷔 초에는 노래를 못했어요 진짜? 노래를 별로 막 잘하지 못해가지고 아우 또 부르네?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잘해가지고 어? 얘 왜 잘하지? 왜 잘하지? 왜 듣기 좋지? 좀 이렇게 그럼 내가 랩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어? 이러다가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노래 목소리 좀 듣고 싶어요 옹씨 조금만 보아요 어떤... 지금 사람 아 사람도 좋아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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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를 거 없이 하찮은 하루 유독 좋은 일만 샤워 소리를 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샤워 소리 들려주시는데 아 나 무슨 노래 아 나 무슨 소린가 했는데 샤워 소리를 틀어주시죠 아니 몰입하시라고 무슨 소린가 했네 다시 한 번 갈게요 샤워 시작했다 물 쏟아진다 오케이 오케이 다를 거 없이 하찮은 하루 유독 좋은 일만 피해갔구나 집중이 안 되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씻고 있는 겁니까? 지금요? 아직 씻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 물을 맡고 있는 상황이요? 네 아 어우 좋다 자 그러면 샤워할 때 듣는 아 샤워할 때 듣는 노래가 아니구나 최애 힙합곡 지코의 사람 듣고 보겠습니다 다음 곡은 전웅씨가 들으면 무조건 기분이 좋아진다는 노래를 선곡해왔답니다 우리 의도 기분이 좋아지는지 한 번 노래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인가요? 무석수네 파이팅 해야지 아 노래 좋아 진짜 이 노래는 우리 우웅씨 말대로 기분이 좋아져 확 기분 좋아져 텐션이 올라가 봐 맞아요 맞아맞아 우웅씨가 그 숙소에서 거실 돌아다닐 때 벗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여기까지 소문이 났나요? 우주씨가 제보한 것 같아요 그 한 장 딱 가릴 때만 가리고 사실 그렇게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 덥잖아요 덥지 그런 식으로 많이 다니고 잘 때는 파자마 입고 자는 편이에요 아 파자마 입고 잘 때 안 걸치는 걸 좋아하는구나 자연인 느낌 편하니까 왜냐면 무대 의상 같은 거 찰랑찰랑거리고 맞어 온몸살 같은 거라고 있잖아요 온몸살 근데 이제 또 숙소 들어가면 좀 편하게 있고 싶어가지고 네네 그렇게 웅씨가 텐션이 좋아서 친구도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아까 샤이니 멤버가 나왔지만 약간 키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그 롤모델이세요 아 그래? 예능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시고 본업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키 선배님처럼 나중에 가수도 하고 예능도 하는 좀 만능? 약간 눈빛도 키는 눈빛이 좀 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그런 것 같고 어? 의외의 인맥이 있네요 이찬원씨 트로트 가수 아 네 맞아요 오 찬원이 형이랑 그 아는 형이 너무 성격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소개시켜준 거야? 네 둘이 이게 좀 친해지면 재밌을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해준 형보다 이찬원이랑 더 친해져가지고 그 형은 잘 안 만나고 오히려 찬원이랑 되게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한원씨가 되게 털털해요 맞아요 어린 나이에 부터 불구하고 되게 인간적이고 맞아요 맞아요 예 맥주나 술도 좋아하죠 그 친구 저도 좋아해가지고 아 같이 이제 놀고 술 공감이 좀 맞는구나 예예 웅씨 절친으로 유명한 건 골든차일드의 장준씨 커플로 오해받은 적이 있어요? 어 맞아요 그 이제 장준이랑 밖에서 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랑 장준이랑 너무 친해요 한 10년 넘게 친구다 보니까 연습생 뭐 네 네 그래서 막 여보야 자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서로서로 막 부르거든요 근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어 혹시 두 분 커플이시냐고 진짜 진짜로 그래서 어 그런 거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맞아요 커플틀 입고 또 뭐 사진도 찍고 알겠어요 보면 잘 돼서 좋겠어요 다들 이렇게 즐겁죠 친한 친구들 이렇게 잘 돼서 웃기는 분장하는 걸 또 좋아하네 아 네 맞아요 뭔가 분장을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건 그런 건 아닌데 연예인 되고 나서 관심을 이제 받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분장도 하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요즘에 또 이런 거 많이들 하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분장도 할 거면 제대로 하자 본인이 해요? 네 제가 해요 직접? 저 트리 같은 건 제가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어떻게 이걸 이렇게 보여주신다고요? 이걸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방청객들용이에요 방청객들용 아 네 저 어차피 모두 보라고 한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어차피 관심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기분 좋아요 네 저거 이건 뭐 한 거죠? 저거는 이제 트리 한 거고 저거는 그 루피 루피 뽀로로 친구 뽀로로 친구인데 조금 썩은 좀 루피 심하지 않나요 저거는? 썩은 루피 하하하하 우와 자 부석순의 노래 화이팅 해야지 들으면 기분 좋은 노래 바로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이번에는 우진 씨가 요즘 챌린지 하고 싶은 곡이라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 자 노래 나갑니다 세븐틴의 손오공이네요 네 오 한동안 핫했죠 우리의 손오공 챌린지가 우진 씨 안 했어요 그래서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해보고 싶은 거라며 그럼 해야지 아니 막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이제 좀 핫했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세븐틴 선배님의 퍼포먼스를 옛날부터 원래도 좋아하기도 했었고 보면서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챌린지 없습니까? AB6IX 루저 저 있습니다 어떤 뭐 이거 저희 네 그 부분도 있고 또 뒤에 댄스 브레이크 부분도 있고 아주 쉽고 간편한 또 챌린지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일반 분들도 하는거 좋잖아요 어 네 부탁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네 컬투쇼가 또 일반 아이돌들이나 연예인들도 많이 듣고 있으니까 네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네 진짜 그러면 지금 활동하는 뭐 연예인들이나 그 아이돌 중에 네 어 난 이 그룹이 우리 거를 꼭 챌린지 해줬으면 좋겠다 원하는 그룹이 있습니까 혹시? 뭐 옹씨는 지금 혹시 들을 수 있잖아요 어 신분이 없지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약 일주일간 활동을 했는데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해줬겠네요 네 지금 같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있어요 네 거의 다 이제 다 해주셔가지고 음 그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랑 네네네 찍고 있으니까 아하 좋아요 네 많이들 챌린지 해주세요 자 아이돌 어 지금 밖에서 매니저님이 본인이 바라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해주셨네 가수 임영웅씨가 챌린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진짜로요 어 너무 좋은데요 난리 날거에요 아 너무 감사하죠 그래 웅씨가 임영웅씨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웅배밀리잖아요 웅배밀리잖아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도 웅인데요 AB6IX 웅이라고 합니다 저희 루저라는 노래 나왔는데 제가 한번 찾아 뵐테니까 한번 같이 챌린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웅이 또 좋은 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같이 전화하는 김에 그 임영웅씨 컬투취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 네네 하하 자 그러면 세븐틴의 손오공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웅씨가 얼마 전에 부모님께 등에 한 타투를 들켜서 혼이 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 맞아요 와 집에 갔다가 네네 제가 몰래 했거든요 어 몰래 이제 등에 타투를 하고 대전 제가 대전 사람이어서 대전 사람이야? 네 대전 사람이 어 진짜요? 대전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아 아 아 세종 세종 대전에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침대에서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아 어머니가 딱 응아 아들 밥 먹어 이렇게 딱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 어머 이게 뭐니? 이게 뭐니? 이러셔가지고 그냥 그래서 아들 뒤에 뭐가 묻었어 하고 침으로 어머 어머 이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타투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지워지겠지 판박이라고 생각해 판박이라고 그래서 아 어머 나 타투했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등짝 한 대 맞고 스매싱 한 번 맞고 네 네 네 뭐예요 저게? 상어예요? 아 고래입니다 고래 고래예요? 고래가 전 세계 바다를 막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AB6IX도 전 세계에 있는 이제 팬분들을 보러 다니고 싶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해겨봤습니다 음 우진씨의 옛날 어릴 때 모습의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와 개구장이었을 것 같아요 저요 네 그 주변 분들도 이제 육아 난이도 최상이라고 육아 난이도 최악? 최상이라고 진짜 정말 어머니께서 힘드셨을 것 같다고 사고친 거 뭐 있어요? 근데 제가 또 그런 건 없습니다 기억나요? 사고는 안 쳐? 사고 같은 것도 안 치고 그냥 텐션만 좋고 막 왁 돌아다니면서 막 뭐 다들 한 번쯤은 하는 뭐 가출이라든지 아 아니면 그런 건 안 했어?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사실 그런 건 한 번도 한 적 없고 어 저렇게 한시도 쉬지 않고 아 그냥 텐션 좋은 네 에너제틱한 친구였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아 자 그러면 광고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광고 들을게요 Here we go 자 이렇게 30분 동안 AB6IX 우리 운과 우진과 함께 고막을 털어봤어요 네 앞으로 활동 계획도 좀 알려주시고 우리 인사도 좀 들어볼게요 이제 고막을 다 털었으니까 보내드려야죠 아 일단은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전 너무 갑자기 오긴 했지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에 계신 분들 그리고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 시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AB6IX 활동 쭉 아직 더 남았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해외 투어도 있고 아직 좋은 활동 더 많이 남았으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루저 대박나시고요 우리 웅도 인사해요 네 저희 이제 루저 활동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진짜 우진이가 말한 대로 해외 투어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이야 건강관리 잘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해외 투어도 조심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웅과 우리 우진이 AB6IX를 대표해서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루저도 많이 좋아하시고 AB6IX의 앞으로 행보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같이 여기서 인사를 나눌게요 자 소중한 오늘 하루 네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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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